2024년 4월 27일 오전 7시 28분입니다. ETC부터 보겠습니다. 하나우션 이런 게 있었고요. 우산협상 대상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윙해푸드가 대량으로 이렇게 있었고 NC소프트 공정위에서 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하이브 감사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였죠? 기자회견까지 갔죠. 여기 좀 따가 얘기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하천 기계는 이렇게 넣어있습니다. 윙입이 주총에서 승인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날짜도 이제 결정되는데 5월 8일에서 14일까지가 이제 그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간 조정 왔다가 한번 튈 것 같아요. 그냥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. 엔지소프트 그 다음에 이거 통보 크래프톤 SK 스퀘어에서 블록딜 이슈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 두나무에서 디지털 포토카드 그 다음에 유니슨 청약률이 이제 100%라고 했는데 이게 그 대주주가 100%를 샀다고 하는 거고요. 좀 이따가 설명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그 다른 쪽 그 전체적으로는 80 몇 프로? 88% 정도까지 일반 유중 아 주주들 유중이 완료됐습니다. 12% 정도 모자란 상태고요. 신고가 그리고 하다결로 줄인다.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요 얘기도 좀 있어요. 폰드 쪽에 약간 수혜가 될 만한 쉬인이 패션업계 러브콜 요런 게 있었고요. 어 여기 상바닥다고 하고 네오이즈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흑전 다른 쪽도 전체적으로 다 조선 쪽 괜찮았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전선 쪽 금요일날 꽤 좋았는데 뭐 요런 거 있었고요. 어 네오이즈 방치형 게임 고양이 아스프 중국 시작의 시장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공급 계약 여기 떴고요.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요거라도 좀 한 거 같아요. 조그만 거잖아요. 그리고 어 확전 유닛은 아 88점 89.8일 요게 나왔고 대한전선 VI 오늘 금요일날 나왔어요. 이렇게 됐고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뭐 볼 게 없죠. 8,000원 정도까지 한 번 또 찍어줬어요. 월본 보시면 8,000원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 이제 서브계좌 쪽 제가 예전에 그 100주 정도 남겨놓은 거를 팔아가지고 어 다른 쪽에다가 좀 샀습니다. 그 요 가격은 아니고 7,800원 정도? 요 때 좀 팔아가지고 어 다른 종목을 샀는데 메인 계좌는 그냥 들고 있어요. 그냥 들고 있고 여전히 한 8,000원 정도? 단기로 그 고점 잡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니켈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던가 리튬 쪽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뉴스 나온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4월, 5월 여기가 있었는데 조용하죠 아직? 아직 발견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여기는 그레인 로제스도 좀 올랐죠. 여기도 내가 조금 팔았어요. 올랐을 때 좀 팔았는데 뭐 생활비 쓰려고 팔았습니다. 여기는 공짜 주식이기 때문에. 에스텍스 중공업 여기 오늘 서브 계좌에서 그냥 찔끔 아주 찔끔 팔았는데 요것도 생활비 마련 네 중공업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팔았습니다. 다른 거를 팔 게 약간 애매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. 단기로 중공업이 그래서 좀 팔았어요. 그리고 단기 과열 지금 예약 중인데 지금 걸릴 건 아니고 지금 정도는 안 걸릴 테고 그리고 공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서 요거는 진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어쨌든 요 정도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일부 조금 아주 조금 정리했습니다. 또 올라가도 좋고 뭐 빠져도 좋고 그렇습니다. 그 신고가 찍고 갭상승이 간만에 나왔어요. 갭상승 갭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엔진 요런 거 HD 쪽이랑 시작이 잠수함 수주 70조 정도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. 거기서 펌핑이 더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잘 안 꺾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엔진도 에스텍스 엔진도 좀 올랐다가 빠졌고요. 그 다음에 방산시장 MRO 아직까지는 뭐 크게 대단하다 라고 볼 건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해상풍력 요런 것도 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 그 다음에 중형 조선사 요게 이제 에스텍스 중공업에 중요한 거죠. 요게 에스텍스 중공업에 수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향 검토긴 한데 확대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올랐잖아요.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서브 쪽에서 아주 약간 진짜 조금 팔았는데도 많이 올라서 그래도 좀 돈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생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. 뭐라고 할 게 없어요. 일단 거래량 좀 터졌고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공시 나왔으면 좋겠지만 공정위에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뭐 실시간을 끄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올 때까지는 그냥 좀 뭐 할 말이 없습니다. 그 HMM 여기는 간간히 좀 튀어주고 있는데 튈 때마다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기준점은 저번에 잡아 드렸으니까 그냥 그 정도 그 말고는 여기도 할 게 없어요. 여기도 길게 보면 이제 매각 이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마다 잠깐씩 툭 던졌다가 다시 사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최소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? 여기도 좀 제대로 다 되려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유닛슨 유증을 했습니다. 유증을 했고 특징은 최근에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좀 매수를 들어왔더라고요. 그 여기가 89. 몇 프로 정도 주주배정으로 해가지고 완료됐고 10%인데 10%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90 몇 프로 아니면 100 몇 프로 겨우 될 수도 있는데 작업하는 애들이 지금 외인 프로그램이 좀 들어왔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사놓고 그다음에 유증이 만약 잘 안 됐을 때 유증을 참여를 한 거죠. 700원대 그래서 100%가 넘어가면 튈 거 아니겠어요? 그동안 샀던 거를 정리하는 거죠. 유증이 나중에 나오면 다시 좀 빠질 테니까 그때 또 물량을 소화한다거나 세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확률이 있으니까 좀 많이 튄다 그러면 유증 저 같은 경우는 초과까지 다 했거든요. 일부는 좀 정리할 거예요. 700원에 했기 때문에 한 1,000원 1,200원 지금 딱 여기 정도 있잖아요. 이 정도만 돼도 거의 7,80% 돼요. 수익이. 그래서 여기서 미리 사놓고 유증 물량을 더 산 다음에 끌어올려서 정리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7,80% 수익이 된다. 그거를 유의하시면서 너무 자기 평단만 보지 마시고 좀 꺾일 것 같으면 일부 좀 파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저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는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대한전선. 저희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죠? 구리값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지고 다른 데 뭐 상한가 나온 것도 있었는데 여긴 좀 무겁다 보니까 네, 이렇게 된 거고 들고 있으면 돼요. 여기도 요즘 되게 싸게 받으신 분들은 거의 이 정도는 100%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못 올리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여기서 좀 거래량 틔워주고 하면 위로 더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.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더 올라가기는 좀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. SM라이프 디자인. 여기 좀 더 사야 되는데 저 말고 좀 지인들은 조금씩 더 사게 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구경 중입니다. 사고 싶은데 지금 못 사고 있는 중이에요. 1500원 때 오면 무조건 더 사야죠. 더 사야죠. 여기까지는 갈 테니까. 그리고 펄어비스. 여기가 좀 잘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고요. 많이 빠져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GS리테일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죠. 여기서 좀 더 사고 싶었으나 여기서 뭐 다른 거 작업하느라 돈이 없어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좀 넣기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데서 투익이 더 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. 여기도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입니다. 일단 키이스트 여기도 가격 괜찮아요. 적자 회사라 이 가격도 아깝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테마 형식으로 매각 뉴스 나올 때마다 튀기 좀 없기 때문에 그걸 자만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최소 6,000원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계속 사서 나중에 6,000원에 추미한 것만 정리해도 나름 나쁘지 않은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. 여기 정구점을 더 뚫어버렸습니다. 뚫어주고 주총 승인 됐고요. 좀 이제 정리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정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900원으로 잡았을 때 50억 정도 돼요. 이게 4달러 목표 잡으니까 300, 400억 정도 유종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1,000억이 안 된단 말이죠. 그리고 지금 저평가 상태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은 있다. 그래서 오늘 좀 샀습니다. 1,600원 초반부터 1,500원 때까지 좀 배수를 했어요. 여기 시위에서 1,580인가 까지 빠졌던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살 거예요. 다음 주 중에도 계속 살 거고 빠지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가장 무단한 게 1,700에서 1,900 사이 정도 그냥 매도하실 분들은 초단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. 빠지면 좋죠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하반기 될 때까지 그냥 존버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고요. 고래신용 정보 여기도 제가 약간 좀 팔았습니다. 아주 생활비 때문에 다른 걸 팔기가 그래서 여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사야되는 거 이거는 좀 더 팔 수 없는 아니요. 일부 좀 팔긴 했지만 이걸로 해서 조금 팔았는데 많이는 아니고 약간 좀 팔았습니다. 그리고 네오이즈 여기도 뭐 할 말이 없어요.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고양이 어스프 중국 출시 정식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피의거짓 여기에 이제 3관왕 이게 있습니다. 큰 의미는 없어요. 그 다음에 SKD&D랑 이거 뭐 크게 이터닉스가 좀 많이 빠졌죠. 여기도 약간 좀 정리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중장기라 그냥 냅뒀습니다. 그리고 코엘패션 여기 깐 그래도 반등은 나왔죠. 완전 바닥에서 좀 벗어난 느낌 이걸로 다음 주 30일 화요일날 어 여기 이제 합병 되거든요. 29일까지가 에 그거잖아요. 그 이의신청 여기는 더 샀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뭐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이제 아까 이태시에서 설명드렸는데 쉬인 여기서 패션 쪽 어 입점 할테면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거랑 그 다음에 코엘쇼은 어 뭐 쉬인이든 아니면 뭐 다른 쪽이든 뭐 알리든 좀 어 잘 택배가 잘 엮인다면 어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겠다. 지금까지 많이 눌렸잖아요. 지금 증시에 상관없이 지금 거의 움직이는 종목이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반응은 있는데 반응은 하는데 거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테마성 로 보시면 됩니다. 한번 튈 거라서 다음 주 중에 일부 정리할 예정입니다. 정리해서 요런 거 다시 좀 어 좀 더 빠지면 잘 예정이긴 한데 많이 튀어 졌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YG 플러스 다시 제자리였죠. 조금 다시 사봐도 되지 않나 뉴진스가 YG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거를 봤을 때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거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. 확실한 확실한 건 아니고 굿즈랑 요런 거 YG 예전에 이렇게 했었거든요. 제분 나쁘지 않네 텍스트 여기도 좀 사도 될 만한 가격이라고 봅니다. 아시안항공은 이제 조만간 그 이제 노조 요런 것도 있지만 그 화물 화물 쪽 그 LCC에서 네 군데에서 입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화천이 조금 더 빠지면 한 번 더 쭉 오면 작업을 해 가지고 예전에 샀던 거를 좀 탈출할 예정이고요. SK스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래프톤 블록딜 해 가지고 돈을 좀 벌었고 뭐 SKT 뭐 이런 거 배당 줬고요. 나왔고요. 여기는 좀 올랐으니까 뭐 크게 볼 건 없고 조선주는 제가 빠질 때마다 사라 그랬잖아요. 지금은 살 때는 아니죠. 네. 빠지면 사시면 되고 하이브가 완전 난리가 났죠. 내부 막 다 그냥 난도질을 해 버렸습니다. 어느 회사나 뭐 다 어 정치 사내 정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 할 생각이 원래는 없었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언젠가는 탈출 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구체적으로 그걸 한 거라서 그냥 어 여기 한번 폭파시킬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그걸 했죠. 부사장이란 분이 그냥 재미로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아무리 내부적으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꼭지가 돌 만한 얘기죠. 감사 잘 했다고 봐요. 여론은 많이 좀 미니진 쪽으로 많이 갔는데 뭐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거는 부정을 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화날 때마다 하이브에 대한 불만 표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이브 눈치를 엄청 봤냐 눈치는 보긴 봤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독자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어 양쪽 다 억울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힘이 조금 사내 정치로는 밀리죠.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는 봤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내가 이 회사를 먹어버리겠다 라고 해서 그 구체적으로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 전 용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. 그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 다니신 분들은 뭐 다 이해가 될 부분이지만 그니까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사내 정치에서 좀 밀리고 조금 뭔가 대우를 덜 덜 맞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죠. 물론 이런 내가 제일 잘하는데 뭐 겨우 이 정도야?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그 구체적인 그리고 좀 다 사악한 수준이에요. 그 푸드옵션 네. 그리고 카톡 내용은 서로 언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쌤쌤이라고 봅니다. 아무튼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. 더 빠지면 많이 빠지면 살 거예요. 저는 어 단기로 뭐 잘 될 거라고는 보진 않지만 어쨌든 뭐 BTS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중에 좀 길게 1,2년 정도 보고 사면 많이 빠지면 괜찮다. 유진스 조만간 또 나오니까 활동을 근데 하는데 양쪽 다 뭐 서로 막 이름 파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했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틱톡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는 거고요. 상지건설 여기는 조만간 이제 합병 이슈 있는데 어 400원 초반 300원 이 정도면 좀 사볼만 할 것 같아요. 여기서 튀는 거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다. 정지 전에 던지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건설 쪽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사라고는 못하겠어요.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약간 올랐어요. 이번 영상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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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